최진수 선수가 4번을 보고 있고요. 아바린토스 짧았습니다. 최진수 팔로우 들어갑니다. 하면서 돌아서라옵니다. 아바린토스 선수는 인터뷰에서 머리 뒤쪽에서 눈이 달렸다라고 얘기했어도 잽스테비 외성 점심도 깔끔합니다. 일대폰소. 네 일대폰소 선수도. 아바린토스. 양홍석이 마크다 하고 있습니다. 프리브를 활용하면서 아바린토스. KT의 킬러입니다. 네. 이 아바린토스 선수가 힘싸움을 한 번 했었는데 아. 저희 프리블린토스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노르페스. 리스프링. 호흡이 살짝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바린토스. 오늘 초반부터 상당히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 아바린토스입니다. 리스프링. 립조준. 립파. 서명진의 인더패스왕의 경기가 재개됩니다. 아바린토스. 오. 오. 아바린토스. KT는 지금 공격이 공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수가 2위를 풀어줘야 하는 스워드킥인데 일대폰소 선수의 외곽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격은 정말 바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노르페스의 게스프링. 볼을 찍혀냈고요. 이런 자세에 택배보미스가 아바린토스 프리블린의 호흡을 맞췄습니다. 네. 지금 프리블린이 아바린토스 를 봤습니다. 줄 곳이 맞닿지 않은데요. 신민석 상처를 한번 흔들고 패스를 올렸고 프리블린의 마무리입니다. 아. 됐어요. 지금 하영기 선수가 프리블린 선수를 이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 프리블린이 날아오릅니다. 아바린토스 입을 쩍 벌립니다. 자. 지금도 아바린토스 선수가 김현미에 대한 투시를 보여줬었고요. 녹스가 투입이 되어 있는 현대보미스입니다. 한 번 석이고 녹스도 제목 선수가 폭격할 때 그 퍼포먼스가 차츰차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지금 전수는. 오우. 녹스에게 왼쪽 코너 아바린토스. 아바린토스. 역시 애매가골 조화를 이루면서 공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짧았고요. 남은 시간 15초. 현대보미스의 2점 차 리드입니다. 마지막 공격기 위해 현대보미스가 어떻게 살릴지 아바린토스. 아바린토스. 서명지를 소원합니다. 프리블린에게. 딩스프림. 반대쪽 열렸어요. 엑스패 패스. 섭섭. 마반.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네요. 서명지는 어떨까요? 서명진. 빨리 들어갔어요. 이어서. 앞쪽으로 멀리 뿌려집니다. 프리미 볼을 지켜냈고요. 서명진. 프리미에게. 프로스포 날려버려면 게이지 프리미입니다. 아바린토스. 어떤 선수를 보나요? 직접 림을 바라봅니다만. 잘 봤습니다. 김태환의 공격이 바운드에. 대화 선수 또 귀중한 리바운드 하나 소환했습니다. 김태환 바운 패스로 신민석. 못바로 떴습니다. 신선수는 은순환 선수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바린토스. 아바린토스. 또 한 번 빨려들어갑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바린토스. 지금 아바린토스는 완전히 신이 났어요. 그렇죠. 아바린토스는 완전히 신이 났어요. 와 이것도 물론 그 선수는. KT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격이 안되더라도 수비에서 더 많은 에너지 레벨을 높여가야겠죠. 하지만 아바린토스가 아바린토스가 수비를 찢어버립니다. 아바린토스가 들어가자마자 또 조종현 감독이 지금 타임을 부르면서 지금 흐름을 끊었는데요. 저스틴 독스. 존스가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면서. 아 공이 없는. 그렇죠. 제형이었어요.